자신이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끌어당겼다라는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. 과거에 저도 그랬던 것처럼요.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원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. 끌어당김이 법칙으로 유명해진 시크릿이라는 책을 중학생 때 맨 처음 접하고 서울에 가고 싶다고 간절히 빌었지만 막상 공부는 좋아하지 않고 성적이 바닥인 채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죠. 스무 살 때는 좋아하는 이성에게 고백도 했는데 차이고 학업이나 연애나 인생이 항상 제 뜻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.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끌어당김의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런데 또 제가 간절히 원해서 이루어진 것들도 많더라고요. 그래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이 문장 전체가 그대로 법칙이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.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은 하지만 모든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. 그래서 제 인생에서 실패했던 일들과 좋은 결과를 냈던 일들을 돌아봤을 때 한 가지 교집합을 찾았습니다. 그건 바로 한때 간절히 원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현실 수용 여부였습니다. 나는 여자친구를 너무 만들고 싶어 그런데 연애가 너무 안풀려 너무 답답해 라는 집착을 가지고 있는 이상 어떤 여성을 만나도 잘 안풀리더라고요. 나는 왜 자꾸 면접에 떨어지지? 이번에는 꼭 붙어야 돼 라는 집착을 가지고 면접을 보면 또 항상 떨어지더라고요.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함 자체가 잘못된 점은 아니라는 것 같아요. 우리는 무언가를 좋아하고 원하는 마음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. 내가 원하는 걸 억지로 안 좋아하려고 하면 할수록 효과는 없고 오히려 저항만 더 커지거든요. 하지만 원한보다 선후의 느낌으로 목표에 다가가지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목표를 대하고 집착 없이 목표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떡볶이를 원해서 그거를 못 먹는다고 고통을 받진 않잖아요. 우리는 떡볶이를 선호할 뿐이니까요. 떡볶이를 못 먹으러 밥을 먹거나 라면을 먹어도 되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. 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어떨까요? 정반대죠. 떡볶이가 무조건 내 안에 나타나야 한다 라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스스로 고통을 받고 불행해지고 좋은 일이 생기기도 전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. 무엇보다 결핍은 결핍을 끌어당기니까요. 흔히 내려놓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일 것 같아요. 목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은 아니지만 내 자신이 목표를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답답함이 느껴질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내 자신이 지금 목표를 선호로서 바라보고 있는지 인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지금 바로 그걸 너무나도 쉽게 테스트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다음의 문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. 나는 OO이 있으면 지금보다 행복할 것 같아. 이 문장에 여러분의 목표를 넣고서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.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목표를 넣고 말했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 목표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으신 겁니다.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. 제가 취직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취직만 하면 지금보다 행복할 것 같아. 나는 문장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들릴 거예요. 하지만 사실 취직을 해도 또 다른 고통의 연속이거든요. 단지 지금 이 순간이 결핍을 기반으로 취직이라는 수단이 자기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하지만 반대로 나는 테니스공만 본다면 지금보다 행복할 것 같아 라는 문장은 어떻게 들리시나요? 변태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. 테니스공은 끌어당김이 법칙을 테스트하기 위한 놀이였을 뿐이기에 그게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진 않습니다. 그게 차이점이에요. 이게 바로 우리가 쉽게 창조할 수 있는 것들과 못하는 것들의 차이입니다.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지금 그 목표만 달성하면 더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.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. 분명히 더 행복할 겁니다. 하지만 그 기간은 너무 짧을 거예요. 상상 이상으로 짧을 거예요. 그리고 정신적인 불만족감은 다시 과거와 똑같아집니다. 저는 해외에 고주하다 보니까 여기에 오래전부터 살고 계신 부유한 집안의 자제분들을 쉽게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부족할 것 없을 것 같은 분들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아요. 실제로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가장 우울하기도 했고요. 그때 알았던 것 같습니다.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. 외부적으로 많은 것을 축적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외부에 의지하지 않고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 영적인 존재로서 태어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고 물질 세계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실망하고 성취하고 다시 결핍을 느끼는 이 모든 과정이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한 수업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인생이 우리에게 금도끼야 음도끼야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애초에 저는 나무꾼이 아니라 둘 다 필요 없는데요. 라고 말할 수 있는 사실을 깨닫는 것.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의 함정이에요. 이처럼 저를 포함해서 창조 현실와 끌어당김의 법칙을 연구하고 실행하고 과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뤄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하지만 더 이루면 더 이룰수록 뭔가 헛들고 있다는 느낌을 바를 거예요. 끌어당김의 법칙의 함정에 빠져든 거죠.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서야 제가 끌어당김을 바라보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게임의 비유를 하자면 예전에는 제가 제 자신이 레벨 1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 깨알 스테이지와 미션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 아이템 저 아이템 가져야 할 것들도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아 그래서 나는 아직 할 일이 너무 많고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만 해 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알고 보니까 우리 모두가 운영자였던 거예요. 운영자가 이 미션을 이 스테이지를 깰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아이템을 반드시 가져야지만 행복해지지 않습니다. 사실 운영자는 이 게임에서 어떤 것도 할 의무를 가지지 않아요. 그냥 그대로 완벽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심심할 때 재미로 뭐 해볼까 하는 수준인 거죠. 우리가 꿈속인 걸 인지한다면 그 꿈속에서 무조건 남보다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옷을 입어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. 바로 끌어당김을 그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놓치셨을 수도 있는 내용을 영상으로 다루었는데요. 이처럼 기존의 끌어당김이 법칙을 뒤집는 그리고 오늘의 내용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내용을 다루어 법칙이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는 자세한 내용을 모아 창조의 예술 강의로 준비를 했으니 밑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청과 피드백을 수용해서 부담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가격도 측정을 했으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면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들이 사연과 질문을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빠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